이번 순서는 포상 휴가증을 걸고 하는 장키자랑 순서입니다. 박수! 자 그럼 그 첫 번째 팀, 팀명 진격의 거인들, 이용주 이병과 형님의 무대입니다. 이 두 분은 어린 시절 자주 하던 추억의 퍼포먼스, 서울구경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서울구경 힘차 박수 암석으로 관람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진짜 크다. 강남! 강남! 남대문! 남대문! 광화문! 광화문! 장치까지! 정말 전 세계 최초로 188이 서울 구경을 했습니다. 우리 형님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 학군 좀 쳤지 내가. 학군 선수! 학군 선수! 학군 선수! 다음 무대는 백봉길병과 백자 험자를 쓰시는 우리 백헌 아버님의 무대입니다. 박수와 함성! 파이팅! 파이팅! 보상으로 가는 우리 꿈! 우리 꿈! 백헌! 우아! 아!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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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백자 험자를 쓰신 아버님. 정말 신들린 발연기셨습니다. 우와 이거 축구 선수 백험도 물갈 실력입니다. 우리 두 분 박수 한 번 주시죠. 뭐 좀 할 수 있는 거 있으세요? 제가 들까요? 이리시라니까. 그것도 좀 그런데 좀 살다른 거 없을까요? 그냥 어느 정도만 해도 그냥 예쁘시니까. 안 되는데. 대충 해요 그러면. 아 근데 박씨가 한 번에 영자 순자를 쓰시는 저희 어머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 바랍니다. 어디 가면. 어머님 어디 가신 거예요? 어디 가셨지? 갑작스러운 빛 때문에 무대를 실내로 옮겨봤습니다. 다음 무대는 말년 최종원 병장 가족들의 클래식 무대입니다. 박수와 아토이요. 멋있다. 우와. 우와. gravella. Oh shit. ens... like my favorite part. 우와, 이낙오! 이낙오! 우와, 이낙오! 이낙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럼 질 거예요? 저렇게 독한 무대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요? 아무래도 이건 좀... 전 절대 지고는 못 살아요. 반드시 우승해야 돼요. 알았죠? 네. 자, 마지막 무대는 김재훈 병장과 김유리양의 무대입니다. 박수와 함성현! 충성! 크우우우우! 안녕! 어오어어어어어어! 어억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Flug ένα 배에 힘이 꽉 주세요, 꽉! 할려! 깨졌다! 왔다! 이정근아 저기 우리가 우승인가요? 그게 상의를 해봐야. 그래요? 저희 지금 안 끊었거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빨리요! 빨리! 안 끊었었었었었었!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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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승이다! 우승! 우승! 분대장님 우리 둘 1등이 되어야지! 일어나요! 저승했다! 감사합니다! 응! 사랑한다! 뜨거우니까 여기를 잡으세요. 아, 이게 뽀글이구나.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근무 끝나고 몰래 먹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겠다. 진짜 맛있게 먹는다. 제 이상형이 복스럽게 먹는 여잔데. 저 근데 유리씨. 제가 앞으로 편지 해도 될까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와, 완전 떨려. 아, 맞다. 그리고 이거 아까 우리가 딴 휴가증. 저는... 전 괜찮으니까 호창이 갖다 주세요. 정말요? 그래도 돼요? 그럼요. 전 어차피 집에 가봤자 부모님도 해외여행 가셨네요. 고마워요, 분대장님. 아니... 재우씨. 재우씨. 아, 재우씨. 재우씨. 근데 여기 군대인데 탁구대도 있네요? 네, 저희 뭐 근무 끝나고 와서 한 게임씩 치곤 하는데. 탁구 칠 줄 아세요? 아니요, 저 한 번도 못 쳐봤어요. 그럼 우리 탁구나 칠까요? 네, 그럴까요?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와보세요. 3판 2승제? 아니, 아까. 한 번도 안 쳐보셨다고. 아, 그래도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요. 네. 아니, 좀 세점 한 거. 죄송합니다. 아싸! 세트 스코어 2대 6. 제가 이겼습니다. 5판 3승. 네? 세 판만 더 해요. 제가 역전할 테니까요. 아니, 시간도 좀 늦었고. 왜? 지금 이겼다고 배짱 생기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재우씨. 해요. 다, 다시 해요. 정말요?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왜? 유리씨. 이제 그만 유리씨가 이런 걸 나오고 그만하시죠. 야, 이거 왜? 왜 이러지? 너나. 제발 그만 가자. 그만 가자고. 소리 질리지 말고. 저기요. 야. 너 가만히 있어. 저기요. 가족분들이 이제 돌아갈 시간입니다. 잠깐만요. 두 판만 더 할게요. 네. 두 판만요. 두 판만. 네. 이제 제발 그만하자. 나 휴락할 준비 다 했단 말이야. 너희 씨. 집중한 적이. 야. 왜 이러지. 누나. 얘들아. 정말. 왜 이래. 고창아. 왜. 어우. 왜 이래. 호창아. 왜 이래 불안하게 맘이. 누나 좀 알려줘. 그럴 때 있을 부afauna. 죄송합니다, 잠만 유리야,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생한테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니? 엄마는 지금 호창이 휴가가 문제야? 내가 지금 지고 있다고, 어? 빨리 내리세요 갑니다, 가요 야, 그래도 유리씨랑 단둘이 죽었겠다, 응? 좋기는 개뿔 3박 4일 동안 밥도 못 먹고 탁구 맞췄구만 그러게 좀 저주지 그걸 탁구는 더럽게 멋지면서 저주는 건 페어플레이 정신이네, 어긋나네, 어찌네 어찌나 난리를 치는지 호창이 앞에서 이런 말 하기 좀 뭐하지만 고 완전 똘렴다, 똘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유리님은 보통 남자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야재가 아니라고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중소, 중소 김문 대장아 네 면허였단다 올 사람이 없는데 올 사람이 없는데 재우씨 재우씨 여긴 또 왜 우리 아직 승부가 남았잖아 탁구 치셔야죠 아니, 여기는 탁구대도 없는데 아저씨 들여오세요 예 재우씨 재우씨 일어나요 1561판 781상승제예요 자 어서 일어나요 일어나요 준비, 준비 빨리 재우씨 빨리 준비됐거든요 자 아 아 아 아 준비 아 아 재우씨 빨리 준비됐어요 자, 하트, 하트! 아, 무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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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 준비!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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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아! 조심해! 무리! 집에서!